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TV 오늘의 추천도서는 그녀를 모르는 그에게 세계 최고의 관계연구소 러블에 비전하는 남녀관계의 비밀 존 가트맨, 줄리 슈워츠 가트맨, 더글러스 에이브럼스, 레이첼 칼턴 에이브럼스 지음, 정미나 옹김, 헤넴 출판사입니다 존 가트맨 부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분들이죠 이분들이 운영했던 러브랩은 존 가트맨이 창설한 워싱턴 대학의 작은 아파트형 연구소로 40여 년 동안 3천 쌍이 넘는 부부들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결혼 생활의 성공 여부를 94% 가까이 정확히 예측하며 부부관계 회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말콘 글래드웰의 블랭크에도 소개되는 등 관계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러브랩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 잘 소개해 준 책입니다 책춘함이 이런 분야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이렇게 그냥 마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인류가 반복하고 있는 어떤 패턴을 또 내가 반복하고 있구나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내적 갈등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미 다 밝혀진 어떤 패턴의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또다시 몰라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구나 저는 그걸 그냥 쉽게 에고 게임 혹은 또 미운 우리 새끼 게임 혹은 애벌레 게임 이렇게 그냥 딱 얘기를 드리곤 하는데요 내가 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패턴 하나를 반복하고 있다고 알게 됐을 때 그 허탈함이란 아 뭐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이미 다 알려진 문제고 이미 다 해결책도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또 반복하고 있네 또 알면서도 나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자 이 책도 정말 남녀관계의 보편적인 진실들을 정말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서 너무나 실증된 방법들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많이 다툼을 피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갈등을 어떻게 다뤄나갈까에 관해서 그 챕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제목은 그녀처럼 싸우는 법을 배워라 사귄지 시간이 지나 이제 서로를 편하게 느끼면 어떤 관계에서든지 흔히 겪게 마련인 고비가 찾아옵니다 남녀가 사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이런저런 갈등 말입니다 남자들이 남녀관계에서 주로 바라는 것은 더 많이 섹스하고 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섹스와 덜 싸우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화해 섹스니 뭐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싸움은 여자들의 성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는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에서 반가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할까 합니다 요령만 터득하면 덜 싸우고 더 빨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훨씬 반가운 소식도 있으니 덜 싸우고 더 빨리 화해하면 대체로 더 자주 섹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여자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당신이 그녀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거나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거나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또 어떤 일로든 마음이 심란할 때는 당신과 색상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 있는 그녀의 기분을 바로잡아 주겠답시고 윽박을 지르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것도 안 좋습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논리나 추론이나 협상 기술을 적용해 그녀를 슬프거나 노협게 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이런 방법은 회사에서나 운동 시합 중에 또는 남자들끼리 포커 게임을 할 때라면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녀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필연적인 진리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머리도 마음도 꽤나 아파올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성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경우 여자는 파트너에게 더 잘 이해받고자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대체로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야생들소나 적대적인 이웃부족 혹은 자신이 사는 동굴이나 자기 여자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다른 인간을 보았을 땐 느꼈을 법한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여 덤벼듭니다 당신의 그녀와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촉발되는 갈등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범퍼 스티커의 유치한 문구처럼 갈등도 유치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도 터지곤 합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이와 같은 관계적 갈등을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유감스러운 사건은 어떠한 관계서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최고의 관계라 해도 여전히 문제는 발생하므로 갈등 또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의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돈, 가족, 섹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감스러운 사건들의 대부분은 정말이지 별것 아닌 일로 일어납니다 대개의 경우에 싸울만한 특별한 원인조차 없습니다 한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분노를 느끼는 문제에 관련해서 남자와 여자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에머스트에 소재한 메사스추세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 에버릴의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연구에 참가한 남녀 모두에게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지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취합해 결과를 분석해보니 남녀 간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남다는 여자와 다른 방식으로 분노를 처리합니다 페너시 대학의 산드라 토머스는 여성의 분노 연구를 주도하며 최초로 보통 여자들의 일상적 분노에 대한 대대적이고 광범위하며 경험주의적인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여성의 분노는 주로 무력감, 부당함 다른 사람들의 무책임함이라는 세 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녀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또는 리모컨 통제권을 독점하려 들면 그녀는 무력감을 느끼고 화를 낼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주지 않거나 그녀의 믿음을 저버리면 그때는 부당함을 느껴서 화를 낼 것입니다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거나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무책임함에 화를 낼 것입니다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 심리학부 수장을 맡고 있는 레이먼드 디 쥬세페가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분노 횟수 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노를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분노를 품은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고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적으며 원망의 감정을 더 많이 품습니다 또 여자들은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간접적인 공격을 활용하는 편이기에 당신에게 화가 나면 큰 소리로 직접 화를 내기보다는 아예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으로 당신이 그녀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가 더 이상 당신의 말을 하지 않으려 드는 것 외에 화가 나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신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가 당신에게 화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만점 남다운 걸까요? 만점 남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의 네 가지 독 지금부터 남녀 간의 갈등 상황에 관련해 우리 러브랩에서 밝혀낸 두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갈등 상황이 생기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쉽게 감정의 홍수에 휘말린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일단 감정의 홍수에 휘말리고 나면 자신의 심박수를 차분히 낮출 수 있는 남자들만이 갈등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비난, 방어, 경멸, 담삭기의 태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태도를 우리는 게시록의 네 기사 요한 게시록에 나오는 백색, 적색, 흑색, 청색 말을 탄 네 명의 기사 각각 질병, 전쟁, 기근, 죽음을 상징하는 그 상징을 활용해서 게시록의 네 기사라고 부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런 비난, 방어, 경멸, 담삭기의 태도를 취해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당신의 관계나 결혼 생활이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81%나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그녀 모두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집에 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당신은 TV를 보고 싶어합니다 잠시 후 당신이 TV를 켜 뉴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녀가 자신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가로챈 동료 얘기를 꺼냅니다 이때 그녀는 당신이 아닌 이 직장 동료애가 화가 난 상태입니다 아마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처지에 무력감을 느끼거나 자기 아이디어를 훔쳐간 다른 누군가의 부당함에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직장에서 보낸 하루가 피곤했다거나 내일을 위해 쉬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픈 마음에 게임이나 하며 용 한 마리를 더 죽이려 하는 참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지? 이럴 때 대다수의 남자들은 이 말을 비난으로 알아듣습니다 실제로는 그녀가 유대감이 필요해서 당신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꺼낸 말인데 그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당신이 여전히 무시하면 금세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왜 늘 그런 식이야? 내가 말을 하면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로 비난하는 말입니다 이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내 기사를 불러들인다면 그녀의 비난을 무시하고 묵묵히 버티며 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담삭기죠 아니면 TV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듣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반응 혹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봐야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회사 사람들이 죄다 당신을 그딴 식으로 못살게 굴면 그놈의 직장을 때려 치우든가 경멸 그도 아니면 최악의 경우로서 당신 어떻게 메사의 글이 부정적이야 비난이라든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불만만 늘어놓는데 들어서 뭐하겠어 이런 경멸로 대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의 홍수에 빠질 때 읽다보니 남얘기 같은 부분이 있나요? 사실 이런 네 가지 태도 모두 갈등을 격화시키는 1등 공신입니다 당신의 목표가 그녀와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라면 담삭기나 방어나 비난이나 경멸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런 자멸적 태도를 취해봐야 비극만 자초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는 남자들이 감정의 홍수에 휘말릴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반응입니다 앞에 사례를 살펴보면 여자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며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조율해줄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그녀의 불만은 당신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일로 속이 상해 유대감과 이해를 구할 때 당신이 그 바람대로 응해주지 못하면 상황은 급격히 갈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당신의 귀에 비난처럼 들린다면 당신이 인신공격을 당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당신의 원초적 방어체계가 발동됨에 따라 당신은 감정의 홍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즉, 심박수가 올라가고 과잉경계 모드가 되면서 공격의 방어할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생리적 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3000쌍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이런 생리적 각성 상태에 들어간 사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책춘하는 표현으로는 애고게임에 빠져있는 상태죠 심박수가 분당 100회,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이라면 분당 80회 정도가 되는데 분당 100회 이상이면 당신은 감정의 홍수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아들의 난이을 분비하기 시작하며 생리적 각성 상태에 들어섭니다 생리적 각성 상태에 들어서면 유머관각을 잃고 상대의 말을 주의깊게 듣지 못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자기 말만 하기 중후군을 보입니다 이 모두가 조율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감정의 홍수는 건설적인 대화와 생산적인 갈등을 해치는 회방권입니다 감정의 홍수 상태는 예전부터 연구되어 왔고 몇몇 특징들도 밝혀진 바 있지만 최근 러브랩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공격에 대한 공포와 방어였고 감정적 차단, 자기진정 불능이란 특징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감정의 홍수는 가정폭력, 즉 싸움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아 육체적 공격으로 돌변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스포츠 중계나 좀 보려는데 그녀가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죠 만화풍으로 묘사하자면 이때 당신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귀에서는 김이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의 홍수에 빠졌을 때 겪는 일입니다 현류의 아드레날린이 마구 분출되고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라고 당신의 본능이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자와 원만한 관계를 메꾸자 한다면 이런 식의 전략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홍수에 휘말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가로 비난받거나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제 아무리 현명한 남자라 해도 감정의 홍수에 휘말립니다 맘쩐남은 자신의 심박수를 가라앉히기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세 가지 단단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심호흡하기고 두 번째는 열 가지 세기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숫자를 열 가지 세는 것은 자기 진정의 한 방법입니다 숨을 깊게 쉬면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고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 그녀를 말로 또는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면 세 번째 전략을 사용해 보세요 그녀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갈등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창 입씨름을 하다가 그녀를 내버려 두고 도망쳐선 안 됩니다 그보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뜨면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동시에 당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봐 불안해할 것입니다 도망가는 남자 스스로 진정시키는 여자 위와 같은 이런 투쟁, 도피 상황에 맞닥뜨리면 즉 생리적 각성 상태가 되면 남성이 진화를 거치며 연마한 공격 본능과 도피 본능이 발동됩니다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남자들은 특히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고 하니 말입니다 먼 옛날 포식동물과 적으로부터 부족을 지킨 것은 남자들이었고 따라서 남자들은 언제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위험의 신호를 살피다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생리적 각성 상태가 지속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긴장한 채로 있으면서 생리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남자들은 그런 일에 능숙했던 남자 선조들의 후예입니다 그렇지 않은 남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 내력에 따라 남자들은 진화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면 한참 동안 경계와 생리적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위험이 닦힐 경우에는 적절하고 유용하겠지만 파트너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러한 경계 시스템을 발동시킨다면 이는 너무 비실용적인 일입니다 어째서 비실용적일까요? 생리적 각성은 일종의 터널 시야, 즉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주의 현상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유발해 당장 눈앞에 닥친 위험에 반응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모눈 생체 기능, 음식물 소화, 신장과 생식기에 혈액 공급하기, 침착하고 신중한 사고 등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주변 시와 청력도 평소보다 떨어지게 되죠 또 자신과 가족을 지킬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신체의 간에 당원으로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전환해 현류로 옮깁니다 이런 적응 반응은 당신이 적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의 얘기를 들어주는 데는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머 간격을 잃지 않거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감 능력을 발휘하거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부의 위험에 대응하는 적응 반응이 관계적 갈등 상황 중에 활성화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입니다 따라서 최근 그녀와 다투었을 때 그녀에게 공감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다면 당신은 그때 생리적 각성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의 홍수에 빠져 있었던 거죠 반면에 여자는 아기에게 젖을 잘 먹였던 여자 선조들의 후예입니다 원만한 수위를 위해서는 이완성 반응이 필요하므로 자기 진정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선조들은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친한 친구들과 서로 돕고 유대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 적이 있는 여자라면 누구나 잘할 테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젖이 잘 안 나옵니다 침착하게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자들은 아기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상호 지지가 몸만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풍토를 조성했습니다 붉은 털, 짧은 꼬리 원숭이의 암컷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고 바짝 붙어 안거나 걸으면서 또 얼굴 표정과 비탄의 울음소리 같은 사회적 신호를 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그러한 사회적 풍토를 만듭니다 이는 남자들이 선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여자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남자들의 사회적 지지망보다 훨씬 더 탄탄한 것 또한 얼마간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남녀 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암시하는 바는 뭘까요? 갈등이 격화될 경우 남자는 여자보다 투쟁 도피 반응의 생리적 각성 상태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을 쉽게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의논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말하자면 여자는 대다수 남자들이 빠져 허우적 거리는 그 갈등의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생리적 각성 상태에 빠질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음에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이런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이런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남자들이 그동안 아무리 진화했다 해도 자신들을 향해 날아든 진짜 창과 언어의 창을 분간하는 생리적 구별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여자는 과거에 신체적 성적 감정적으로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어온 만큼 감정의 홍수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감정의 홍수에 빠졌을 때 남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맥이 풀린 눈빛으로 당신을 응시하더라도 그 눈은 생각에 잠겨 흐릿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넘겨진 사람 같은 눈빛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감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가 안전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도피 방식입니다 이러한 도피는 그녀가 더 어리고 약했을 때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의 갈등을 이런 식의 감정적 도피로 헤쳐나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여자가 자신이 휘말린 홍수로부터 되돌아오려면 안도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역효과를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잠시 떨어져 있을 때 할 일 세 번째 전략인 잠시 떨어져 있기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창으로 공격해왔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억울한 희생자라고 여기거나 앙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이런 생각이 얽매인다면 신체적으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홍수에 빠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녀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을 때는 완전한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은 최소한 20분은 되어야 합니다 범람한 호르몬을 흩뜨리는데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20분 후에도 여전히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파트너에게로 돌아가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러브랩에서 실시한 한 실험에서는 갈등 상황 직후 남자들에게 아내의 좋은 점을 떠올리며 20분을 보내게 한 후 심박수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실험 참가자래 심박수를 크게 낮춰준 방법이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잡지 읽기였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홍수에 휘말려 있을 때 필요한 것은 기분전환입니다 갈등을 빚은 상대와 감정의 홍수를 일으킨 대화로부터 벗어나 뭐든 좋으니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을 때의 관건은 자기 진정과 신경계 가라앉히기입니다 골프에 대해 생각하세요 야구에 대해 생각하세요 영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갈등과 무관한 것을 떠올리면 금세 명료한 사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걷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달래기를 하고 요거나 명상을 하는 등 신체적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폭력과 관련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겪는 부부들의 경우는 갈등 상황에서 도피할 방법이나 탈출 전략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탈출을 막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의 약 80%는 스스로를 증정시킬 방법이 없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갈등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이런 C 같은 욕설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잠시 떨어져 있는 전략을 쓰는 편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당신이나 파트너가 험한 말을 내뱉은 후에 감정적으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있다가 나중에 후회할 만한 그리고 만회하기 어려운 심한 말을 해버리기 전에 잠시 떨어져 있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리적 각성 상태에 쉽게 빠지는 남자라면 갈등 상황이 아닐 때 그 점에 대해 파트너와 의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심한 말이 튀어나와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 평소에 미리 파트너와 상의해둠으로써 당신이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파트너가 알고 대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만점남의 행동요령입니다 0점 남은 덜 진화된 자아로 돌아가 갈등 상황을 해결할 상황은 하지도 않고 불길에 부채질을 더하며 관계가 활활 불타 주저앉는 모습을 지켜볼 따름입니다 이게 덜 진화된 자아 애고겠죠 들을 줄 아는 남자가 제일 섹시하다 여자와 함께 살면서 여자와 관계를 맺는 일이 언제나 사랑, 열정, 조화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가운데 약 40%는 여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남자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러브레우에서도 이런 사실을 포착했고 더불어 이럴 경우 만점남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냈습니다 우선 만점남은 방어적으로 굴지 않습니다 만점남은 여자를 잘 이해합니다 여자들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할 때 언제나 그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것이 비난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런 비난이 인신공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관계 맺기에 익숙한 남자는 그녀의 불만이나 문제나 비난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점남은 여자가 어떤 일로 왜 마음 아파하는지 헤아려주고자 했으면서 다음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중 한 가지 이상을 던집니다 1.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2. 무슨 걱정 있어? 3.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우리에게 상담을 의뢰해온 커플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랜 시간 갈등을 외면해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파트너까지 외면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이 갈등을 회피하거나 격화시키면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작은 돌멩이가 되어 당신 구두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 거치도 못할 지경에 이르면 결국 관계는 파탄나고 맙니다 간단히 말해서 파트너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불만을 늘어놓거나 당신과 그녀 사이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당신과 더 친멸해지고 더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당신을 더 믿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당신에게 가장 기대하는 바는 신뢰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당신과 대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화가 나 있다면 이는 그녀가 어떤 일로 무력감을 느끼거나 부당한 일을 겪거나 당신이 당신 몫에 책임을 분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경우에 따라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녀와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맹세든 더러운 양말을 치우겠다는 약속이든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녀관계에서 진정한 만점 남은 파트너의 말에 귀 기울여한다는 것을 아는 남자입니다 그녀의 욕구와 두려움과 고통에 귀 기울이세요 또한 그녀가 소리 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에도 열심히 귀 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남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에 비난을 듣거나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이 실수를 하게 마련이며 그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듯 당신의 그녀가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러브랩이 밝혀낸 사소한 비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갈등이 없고 친밀하게 지내는 시기에 당신이 파트너를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여자는 비난을 덜하게 되고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당신의 말을 더 잘 믿어주게 됩니다 갈등이 없는 평온한 시기에 이런 정성을 기울이는 일은 훗날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갈등이 붉어지더라도 훨씬 더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으며 갈등 자체도 덜 생깁니다 남자로서 당신의 역할은 그녀가 반감을 내비치거나 잔소리를 할 때 스스로의 반응을 가라앉히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녀에게 겁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싸움도 버리지 마세요 그보다는 귀 기울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것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든든한 모습을 보이세요 차분하게 반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잠시 떨어져 있으세요 그런 다음 남자답게 아량을 베풀어 당신의 여자친구나 아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또 당신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헤아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남자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또한 당신에게 안도감을 느끼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편이 되어 삶에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함께 싸워줄 그런 훌륭한 여자를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점 남으로 환골 탈퇴하기 위한 컨닝페이퍼 최고의 관계라 해도 언제나 갈등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노의 해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자가 화를 내는 주된 원인은 무력감이나 부당함 또는 남자들의 무책임함입니다 남자는 갈등 상황에 맞닥뜨리면 여자보다 생리적 각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남자는 유머, 공감, 이해심으로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남자는 과잉경계와 공격적인 성향을 띄도록 진화했으므로 위협이 닥치면 반격을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심호흡하기, 열가지 세기, 잠시 떨어져 있기에 세 가지 전략을 머릿속에 담아둔 채 분노를 가라앉히는 요령을 터득하세요 파트너가 당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이는 그녀가 지금 괴로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당신의 역할은 그녀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헤아려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무슨 걱정 있어?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빵점남이 되는 지름길 생리적 각성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갈등을 격화시키기 위협을 느끼면 어떤 경우든 공격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관계에 갈등이 닥치면 언어적이거나 육체적인 폭력에 의존하기 여자의 잔소리나 문제제기의 이면에 감춰진 고통을 무시하기 파트너가 불만을 털어놓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그녀를 무시하거나 탓한다든지 그녀의 감정을 멸시한다든지 당신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는 식으로 반응하기 당신의 분노와 격앙된 반응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서로 합의한 일들을 지키지 않기 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 여러분 굳이 제가 말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게 참 남녀관계에 대한 정말 지혜가 담긴 책인데 안타깝게 또 절판이 되었네요 혹시나 더 듣고 싶은 분들 계시면 답글로 요청 주시면 다음번 업로드에 고려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관관이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나비스쿨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 함께 멋지게 날아올라 볼까요?